오는 금요일을 기해 지상파 채널의 주파수가 변경되면서 TV리모컨 채널 검색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각 지역 방송사들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주파수 변경 정책 연방통신위원회는 최근 무선인터넷 서비스 사용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서 지상파 주파수 분배 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전역의 각 지역 방송사들이 순차적으로 주파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선인터넷 광대역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서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 주파수 분배 조정을 목적으로 지상파 주파수 대역 옥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BS를 포함한 전국 천여개 지상파 방송국의 주파수를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현재 각 방송국별로 주파수 변경 날짜를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KBS가 방송되는 KXLA 채널과 CBS, PBS 등 방송사별로 이미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 스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KBS 아메리카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이른바 리스캔데이 홍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안내 영상을 직접 제작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채널 검색을 시작하려면 4월 12일 새벽 1시 이후 TV리모컨의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중 브로드캐스팅 혹은 안테나를 선택한 후 자동 스캔을 누르고 채널 스캔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채널 스캔이 끝나면 기존에 44.1이나 44.8번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KBS 채널 시청을 위한 채널 스캔은 이번 한 번만 하면 되며 주파수가 변경됐다 해도 채널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월 12일은 채널 스캔하는 날. 단 케이블이나 위성에 가입한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KBS 채널을 시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